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2번 이제 1번 동작 시작 오른발 2번 자 2번 동작은 왼쪽으로 반복 오른발 2번 자 1번 2번 연결 시작 오른쪽 왼쪽 한번 더 오른발 왼쪽 자 이제 3번은 앞으로 2번 오른발 2번 시작 자 1번 2번 3번 연결 오른발 왼쪽 앞으로 오른발 한번 더 시작 손도 움직여보세요 3번 한번 더 시작 3번 자 여기까지는 좋아 4번이 진짜 어려워 자 오른발을 내딛고 자 바로 오른발 내딛고 점프 왼발을 옆으로 치고 그리고 제자리를 들어와 한번 더 오른발 앞으로 시작 점프 치고 들어오고 한번 더 시작 점프 치고 들어오고 자 1번 2번 3번 4번 연결 준비 시작 오른발 2번 왼발 2번 앞으로 자 점프 해보겠습니다 치고 치고 들어와서 다시 오른발 2번 왼발 2번 앞으로 2번 치고 혼북 다시 오른발 그 왼발 왼발 자 앞으로 실업 옳지 오른발 잘하고 있는거죠? 앞으로 흥 잠시 후에 선생님의 입지통수에도 머리가 눈이 달릴 예정이오니 흥 흥 오른바 왠가 앞으로 시작 손동으로 흥 박수 흥 흥 흥 흥 오른바 오른바 앞으로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바 흥 시작 시작 흥 흥 앞으로 점 흥 흥 아이고 박수 박수 이 동작을 가지고 한방귀를 돌면 돌아질까? 제가 대표로 돌을 예정이오니 여러분은 안방 보고 다시 일어서 저는 한방귀돕니다 사방돌기 사면을 보고 한방귀를 돌텐데 여러분은 돌다같이 못 찾아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라인댄스 좀 해보신 분들은 방향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마이크 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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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가 때문데지 그리스도 모르니 바이러스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아주 사랑해 그리스도 서로 바라보지 그리스도 나무 나무 소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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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만날 수 없는 거야 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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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데 그리스도 향기 전혀 안 돼 남은 나왔대 모르고 꿈은 나왔대 모르고 그리스도 우리니 똑같은 길에 놓지 그리스도 우리니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 밖에 몰랐지 그리스도 우리니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 우리니 아주 사랑하는데 서로 받아보고 싶은데 그리스도 우리니 나만 하나 서지 못한 거 우리는 우리 나만 길을 건물고 있어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너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밟아 미루는 미루는 헛덩하게 우리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거야 너는 편의 속 당일 속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이고 하는 사람 아이고예요 어떤사람들이 이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중년 정도 되면 옛날 생각하고 나이트그룹을 한 번씩 가고싶어라 이 주인공도 나이트그룹을 가려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딱 등량을 하는데 입장하면서부터 퇴장이야 안됐다고 중년을 안봤습니다 어디를 봤어 중년이냐고 본인의 얼굴을 보시라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성균원과에 가서 보톡수를 다 먹으면 자고 갔다는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사통과 이런 기질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딱 앉아서 자 주문하세요 하고 딱 주는데 메뉴판을 받아보는 순간 퇴장 왠줄 알어? 거꾸로 뒤집어 퇴장하고 멀리 조준을 하는거야 퇴장 노안이 오셨군요 그래서 바로 안가에 가서 노안 수술하고 무사동과 메뉴판도 무사동과 이번에는 부킹만 남았어 부킹하려고 사물이 입고 소를 잡아 끓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영도 되준다 희망했다는 이야기 하나였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아이고 아이고는 다 잊어먹어야 해 알겠죠? 자 박수치면서 오늘이 이제 또 벌써 마지막 주네 그죠? 그래도 지난주 한주 희망연구 오늘 하는데 잊지 않고 빛까지 내렸는데 빛속을 들고 온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빛속의 연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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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도어라 빛낸 거친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하나 둘 셋 가죠 함께 빗속이 된거 검은 우산을 받쳐존래 내가 니는 빛밤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래 잊지 못한 이 속의 여인이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자 인사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가장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자 앞에 소리치 좋아요 몸을 좌우로 자 리듬 타면서 헛둑해져 하늘에 쏘지네 더군 부산을 맞춰주네 내 네 눕빛만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어내리지 못한 이 속의 여인이 그 여인이 잊지 못하네 오 잊지 못한 빛 속의 여인이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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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